아 일선이 부족하니까 마요마 좋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아도 좋습니다 한 번만 만내주십시오 또 이어... 아무것도 한 번만 만내주십시오 아이구 이름이 세 번째는... 다행히..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좋습니다 맞아 저기서 위해 안 먹은 금방 한번 먹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만들 gala 한 번만 먹으면... 첫 번째는 다행히.. 어? 어지러워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저도 다고 다고 준비 다시 한번 자기소개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중인 준비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중인 법학과 1,6학번 백지안입니다 농화를 해보니까 농화를 어때요? 소감을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일하기 쉽고 여기 사장님 아 여기 아 어떡해 농화를 해본 소감은 어때요? 여기 농장 주인분 어르신도 엄청 친절하시고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일은 할만해요? 네 엄청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지 시현이 그러면 이렇게 또 해보니까 다음에는 또 또 또 오고 싶어요 민석용 어르신분들도 일수업도 필요하고 그러신데 저희가 와서 봉사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빨리 얘기 잘하는데 청년이 살기 좋은 경북 경북! 엄청 잘하네 서다리 타러 정학생 회장님 여기 또 친형제 같아 경북은 온통 다 친형제 있어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동글동글 자 이대로 한 괜찮니? 네 자 우리는 좀 진연을 갖춰봅시다 자 연습했어요 지금? 연습했어요 준비했어요 연습했어요 좋아요 하나 둘 셋 경북으로 오세요 음 잘한다 자